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유성우의 환영? 죽음...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를, 그 얼굴을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네가 동료들과 따로 행동해서 다행히 그 소원을 원동력으로 삼아왔던 당신은 정말로 당신 자신이 맞나요? 그러니 부디, 나에게도 약간의 무모함을 허락해주게나 죽음으로 삼아왔던 당신은 정말로 당신을 coloca다 또 흠을 넘어갈 수 있겠지? 그쪽의 모든 성 Luigi는 여기서 그렇지 않을까? 그쪽으로는 일상 많아 다들 공유할 수 있겠지? 오 오 종 언젠가 느꼈던 기쁨이 흘렸던 눈물이 모두의 기도가 그룹보다! 어둠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여! 결코 그대를 혼자두진 않을 거야 수전공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면 그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네